오늘은 대만 간식 중 하나인 또하를 먹으러 시장에 왔어요. 아내가 이 가게 또하를 좋아해서 종종 오는 편인데 또하는 순두부에 각종 토핑을 올려서 먹는 대만 간식이에요. 한국에서는 두부를 달달하게 간식으로 먹는 게 없어서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몇 번 먹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게 된 대만 간식이에요. 두부 위에는 여러 토핑을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주로 팥을 올려서 먹는 편이고 이렇게 먹으면 팥빙수 맛이 나서 맛있더라고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